컨트롤 D의 기능을 확인하는 미니 미션입니다. 벽돌집을 만들어 볼 건데 앞서 배운 컨트롤 D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반지름도 모서리 살짝 둥글리면 벽돌 모양 같은 도형이 만들어지죠. 색상도 벽돌처럼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하나의 도형입니다. 하나의 도형 자 얘를 컨트롤 D 눌러서요. Shift키 누른 상태로 일직선상으로 옆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그러면 벽돌이 한 층이 쌓였네요. 자 한 층을 만들었으면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고요. 자 위로 위로 올려줄게요. 근데 벽돌이 이렇게 쌓이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 엇갈려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Shift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줄 두 줄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 두 줄을 전체 선택을 합니다. 두 줄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벽돌 패턴의 무늬가 벽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 벽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 자 그럼 이 도형들이 자 컨트롤 D 눌러줘서요. 90도 회전시켜 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모서리 끝부분에 맞춰주면 벽이 지금 두 면이 벽이 생겼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D 눌러주고요. 얘를 180도 회전시켜주면 짠 사방이 벽돌로 쌓인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원하는 여러분의 모양의 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전체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 먼저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D 해서 복제한 도형이 많으면요.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나면 이 빨간색 선은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집 벽을 만들었으면 이제 집 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을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문을 하나 뚫어줘야겠죠. 문, 창문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뚫어주면 됩니다. 얘는 일단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옆에다 두고요. 지금 이렇게 벽돌 패턴을 이용해서 집에 벽면을 만들었다면 지붕도 패턴처럼 만들 수 있겠죠. 지붕 여기 보이는 지붕 도형 가지고 와서 크기 키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치 올록볼록 올록볼록 패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워크 플랜 작업 공간을요. 이쪽 기울어진 평면에다가 만들어주겠습니다. 임시평면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원형 지붕 원형 지붕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 원형 지붕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방향키 옆으로 이동해도 되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움직여주면 한 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줄 여기 한 줄을 한 줄을 한 줄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초록색 지붕 도형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초록색 지붕을 누르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되면서 하늘색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D 누르고요. 얘도 아래로 살짝 빗나가게 만들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역시나 드래그로 전체 선택하고요.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초록색 도형 빼주고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아래로 이동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그러면 지붕의 패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패턴 컨트롤 D 를 최대한 응용해서요. 벽돌 모양 그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